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할머니와 이 집단은 하나라는 모습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제부터 세상 모든 것을 담아놓은거야 너도 같이 갈건데? 자 그럼 어디부터 갈까? 이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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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 새로 개발한 관찰용 로봇 물고기! 오! 이거 완전 신형인데? 그럼! 얘는 물고기랑 말도 하고 혼자 생각도 안 돼! 아하! 그럼 빨리 작동시켜볼까? 오! 손잡이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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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친구! 아쿠아 드림에 온 걸 반영해! 나는 이곳에 델타 온다! 디스코스야! 얘들아! 여기 새로 친구가 왔어! 걔는 로봇이야! 멈춰! 너 또 받아간다는 소리 하는 건 아니지? 당연히 같이 가야지! 안 그래 친구! 내가 여기보다 훨씬 넓은 곳을 알려줄게! 따라와! 여기 아쿠아 드림은 백여종의 친구들이 살고 있어! 아까 봤던 친구는 이곳의 인기 스타 퍼플이야! 와! 그리고 저기 촛장님이 오신다! 촛장님! 오! 디스코스! 오랜만이고 뭐! 안녕하셨어요! 이 친구랑 바다로 갈 거예요! 아... 더 빨리 되냐? 아! 제발요! 말씀하신 대로 친구도 데려왔잖아요! 네? 음... 알겠네! 그럼! 따라오게나! 아! 모르겠지! 감사합니다! 지금 업무로 잘 따라와! 여기 속도 나아줄게 조심해야 하네! 곧 가리 올 시간이야! 야! 제발! 야! 제발! 야! 제발! 야! 야! ๊러 안远 이제 거의 다 왔어! 아 짜는 cons These two versions have departed person! 아! 뭐? 아! 정말 Christopher! 아, 뜨겁지? 저기 빛이 전장님이 말씀하신 바다로 가는 길인가봐! 어서 가보자! 친구야? 친구, 여기 있었구나! 여기가 바늘인가? 할머니가 그랬어. 밖에는 처음처럼 대화하고 건물만큼 큰 친구도 있네. 물론 그 친구들이 초원이라는 것을 깨어나서 아니면은 바운처럼 날아다니는 새지이리라고 하셨어. 아, 도사자라는 친구는 상어처럼 다른 친구들을 잡아먹는데! 진짜 무섭지않아? 야! 아! 이게 바로 안되겠지! 이 순간을 즐겨! 너부터 안 가! 할머니만은 진짜! 파란한 곳은 너무나 아름답구나! 우리가 진짜 바다에 온거야! 난 이제부터 세상 모든 것을 담아볼거야! 너도 같이 갈건데? 자! 그럼 어디부터 가야할가? 잘 건물을 받았답니다! Garage 핸디셍 히 리콜 왜 왜 이렇게 올라가 말씀드리겠지만 헬리콥터에 비해 소음이 거의 없고요 훨씬 더 장점들이 많다 그리고 충전하는데 1마리 딱 12센트밖에 안 들어갑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에너지가 싸다 그러면 UAB 성공